삼성전자는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엘리먼트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IT 기술을 활용해 DNA 시퀀싱 정확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춰 미래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역량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을 바탕으로 엘리먼트의 DNA 분석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헬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은 엘리먼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밀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그들의 비전을 시현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